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종과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우선 타이틀 보겠습니다. 제목 보면 인플레이션과 증시, 아직은 변동성 구간. 우선 종목 들여다보기 전에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 원래는 시장이 보통 상승을 합니다.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천천히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 즉 1년 동안의 3%포인트 이상 올리는 그런 시기에는 증시가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5월에 금리를 올린 게 마지막 금리를 올린 것이 되면 시장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아직까지도 의구심은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도 과거의 예를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낙타 등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하락하는 구간,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940년대인데 이렇게 이 더블탑, 이렇게 낙타 등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빠지는, 중간에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보시면 시장이 급등을 하는 모습 물론 그 이후에 또 급락을 합니다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5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는 처음에 올라갔던 게 더 높았고요. 두 번째 올라갔던 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구간 그리고 낮게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는 장이 크게 올랐고요. 122% 올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 또 다시 오르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높기가 높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이때와도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보시면 이 낙타 등이 아니라 세 번이나 올라갔는데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두 번째 올라가고 떨어지고 세 번째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장이 못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때는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가 처음에 떨어질 때 이때 미국 증시는 7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74년에서 78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올라갔다가 이제 곡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 구간 그리고 안정을 찾는 이 구간 이 구간에 또 70%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는 현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찾을 경우에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올리는 폭이 오히려 올렸다가 떨어뜨리거나 옆으로 기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 과거에 1994년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를 3%포인트 이상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더 올리는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폭락장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큰 폭락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반면에 또 보시면은 2004년부터 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거의 4%포인트 이상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이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데도 경기 침체가 세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리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95년도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추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200%나 S&P500이 급등을 하고요. 나스닥은 자그마치 500%나 급등을 했었고 반도체 지수는 이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2007, 2008년대는 급등을 하던 증시가 급격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근데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이유는 그만큼 경기 침체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무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PC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래인플레이션 숫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아래에서는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죠. 5%에서 4.9% 그리고 여기서 가장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디니까 헷갈려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주거비용과 식품가격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숫자를 보시면은 식품가격은 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을 것이죠. 식품 관련해서는 두 번째로 가장 지금 스티키하다고 하고 있고 잘 안 빠지고 있는 게 이 주거비입니다. 근데 고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달 대비 숫자가 0.4%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12하면 얼마죠? 4.8%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지금 8%대인 것이 떨어질 거다. 12개월 동안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률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면 주거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빠집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면 계속 빠지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건 계속 빠질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관계에 있다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은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는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주거비를 포함해서 아직도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가격은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도 안 떨어져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은 부채 한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채 한도가 타결이 돼야지만 앞으로 큰 폭의 하락장이 중간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 은행권의 파산의 가능성, 예금이 빠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MFF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와 은행권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앞으로 1년, 2년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희는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은 5.0에서 5.25%지만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3.5%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성장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쪽, 신재생에너지 쪽, 대형기술주 등등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애플과 또 솔라에지라는 회사, 태양광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IT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실적과 함께 만족스러운 가이던스까지 제시한 기업인 애플과 솔라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실적을 살펴보기 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8억대로 YOY 기준 14% 하락했고 Q1Q 기준 7%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홀리데이 시즌 분기 내 가장 저조한 출하량을 기록을 하면서 이 모든 기업들의 출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애플만이 YOY-2%로 경쟁사와는 달리 한자릿수의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은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 애플의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른 영업이익과 매출 부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애플 같은 경우 80%로 점유율 2위의 삼성과의 72%포인트 격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출 점유율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50%로 2위의 삼성과 31%포인트 격차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하량 기준으로는 삼성이 YOY 19%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점유율 22%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애플 대비 1%포인트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퍼포먼스에 관련하여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리서치 디렉터는 세 가지의 성장 동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의 디바이스로 생태계 충성도가 강화되는 점 두 번째 애플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고객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서구권 Z세대와 중국 프리미엄 시장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인 애플의 생태계 충성도 강화 관련하여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스마트워치 서베이를 살펴보시면 아이폰 사용자의 80%가 애플 워치를 소유 중으로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중 40%만이 갤럭시 워치를 소유하는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미국 스마트워치 출현한의 56%는 애플 워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전체 활성 스마트폰의 50%가 아이폰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인 제품의 더 많은 비용 지출 의향 고객이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100명의 아이폰이 출하되면서 26대의 아이패드, 17대의 애플 워치, 35대의 애팟이 판매되면서 삼성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삼성의 갤럭시 폰이 100대 판매되는 동시에 11대의 태블릿, 6대의 스마트워치, 6대의 이어버드가 판매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리퍼비시 제품 수요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이 애플의 리퍼비시 제품 판매량은 YOY 16% 증가함과 동시에 이 글로벌 리퍼비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애플이 49%를 차지하게 되면서 YOY 5%포인트나 증가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인 사구권 Z세대와 중국 프리미엄 시장 선호도 상승 부문도 살펴보시면 블룸버그 인텔리젠스에서 조사한 미국의 스마트폰 브랜드 선호도에서 Z세대의 애플 선호도는 79%를 차지하게 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살펴보시면 이번 1분기 중국 스마트폰 매출은 5% 감소하는 가운데 애플은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이 6%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 시장 내 스마트폰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판매율을 가진 동산은 회계전도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948억 달러로 YOY 3% 감소했지만 컨센서스를 2% 상해했고 EPS는 1.52달러로 YOY 플랫 그리고 컨센서스를 6% 상해하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매출액은 513억 달러로 YOY 2% 그리고 컨센서스를 5% 상해했고 이는 신흥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호조로 역대 동분기 최대 실적 기록 및 동사의 활성기기 사용자도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하반기 생산 차질을 해결 후 이연 수요가 반영이 되었고 고마진의 프로 시리즈 비중이 높아지면서 믹스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달러와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해도 아이폰 판매가 양화하게 되면서 매출 총 이익률도 44.3%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증가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프로덕트 매출액은 739.3억 달러로 YOY 5% 감소를 했고 매출 총 이익률은 36.7%로 0.3%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품목별 매출액은 아이폰은 2% 증가했고 아이패드는 마이너스 13%, 맥은 마이너스 31% 그리고 웨어러블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맥은 PC 시장 부진 영향에 직격탄을 맞았고 아이패드는 M1칩 탑재용 판매량의 기저야로 역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매출액은 209억 달러로 YOY 5% 증가를 하게 되면서 컨센트를 마이너스 1% 하회하는 모습으로써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서비스의 매출 총 이익률은 71%로 0.2%포인트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서비스 매출액의 전체 비중이 22%로써 전분기 대비 1.3%포인트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유료 구독자 수는 9.75억 명으로써 18% 증가를 했고 앱스토어, 애플뮤직, 아이클라우드, 아이패드 등 서비스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동사의 생태계 강화를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동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인도에서의 성장성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동사의 인도에서의 실적은 분기 기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했다고 밝히며 인도 내 중상증 확대 및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아이폰 진입 확대 및 TV, 영화, 스트리밍 등 서비스 매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1분기 인도 스마트폰에 출하라는 기준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6%로 YOY 50%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확장성이 큰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고무적인 모습은 이 프리미엄 라인에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내 3만 루피 이상의 프리미엄 라인의 경우 애플의 점유율은 36% 그리고 4만 5천 루피 이상의 울트라 프리미엄 라인의 애플 점유율은 무려 62%인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의 1분기 5G 스마트폰 비율은 43%로 YOY 23% 증가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고 3만에서 4만 5천 루피 그리고 4만 5천 루피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는 YOY 66% 정도 급등을 하면서 인도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라인 수요 증가 트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친화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애플은 지난 10년간 5,8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는데 이는 S&P 500 493개의 기업 시총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9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을 하게 되었고 이번 분기 230억 달러 규모의 주주환원 즉 193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37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고 이번 분기 배당금은 4% 증가한 0.24달러를 받게 됩니다. 또한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주가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에 따라 판그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3분기 가이던스를 살펴보시면 매출은 전봉이 대비 플랫을 제시하며 부정적 환율 효과 그리고 서비스 부문 한자리수 중반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를 16.2% 상회하는 가이던스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 중간값은 44.25%를 제시하면서 컨센서스를 4BP 상회했습니다. 높은 마진 제시는 매출 기준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는 있지만 환율에 의한 매출 증가율 마이너스 효과가 이번 분기부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비용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사는 세이프헤이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주가가 YTD 기준 33% 이상 상승하는 모습으로써 선행 PER이 27.5배로 운영평균 22.4배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멀티플을 만족시키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UO 레이스를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동사는 MR 즉 혼합현실 헤드셋 제품을 공개할 예정으로써 XR 기기 대중화의 시발점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애플은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연이율 4.15%의 애플카드 저축 계좌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일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입출금 수수료, 최소 예치 금액 등 타 은행들이 내거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없는 장점마저 보유하고 있어서 전통은행으로부터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이 BNPL 즉 선금의 후집을 서비스인 애플페일레이터 출시와 함께 자체적인 이용자 신용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또한 심사와 승인을 100% 자회사인 애플 파이낸싱 유한 책임회사에서 맡도록 해 단기 대출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하여서 금융업의 핵심인 예금과 대출 업무에 모두 진출한 상황입니다. 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의 지급 불능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대한 현금 보유량과 20억 아이폰 유저 기반 그리고 미국채와 같은 신용도를 기반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애플의 생태계를 한 단계에 진보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산은 현재 컨설턴스 ROE 47%,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44.8%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솔라엣지입니다. 솔라엣지는 분산형 인버터와 파워 오티마이저, ESS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스마트 에너지 기술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 22년 글로벌 인버터 매출 기준 1위 기업입니다. 2006년 이스라엘에 설립 후 2015년 나스닥이 상장했고 21년 S&P500에 편입되었습니다. 동사의 주력 상품인 인버터는 매출 비중의 37%, 파워 옵티마이저는 매출 비중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인버터와 옵티마이저가 함께 되는 옵티마이즈 인버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워 옵티마이저가 태양광 모듈의 최대 출력점을 추적을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제어해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전송하게 되면 인버터가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역대 최대 매출액인 9.439억 달러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YOY 44%, Q1Q 플러스 6%로서 컨센서스를 1% 상해를 한 모습입니다. EPS는 2.9달러로 YOY 141%, Q1Q 1.4%, 컨센서스를 49% 이상 상해하면서 유로화 강세, 물료비용 축소, 공급망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로가 발생하게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32.6%로 YOY 4.2%포인트, Q1Q 2.4%포인트, 컨센서스를 2.5%포인트를 상해를 하게 되면서 1분기에 기존에 있는 계절적 비수기와 글로벌 전력가격 하락으로 판가 압력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진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미국의 지역 매출 증대로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1분기 미국 외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은 72.6%로 YOY 13.2%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유럽 판매량 급증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유럽항 매출액은 6억 달러로 YOY 102% 증가를 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7,590만 달러로 32%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3억 달러로 YOY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미국 주택용 판매량이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침체 이슈 그리고 NEM 3.0 등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솔라 사업 부문 매출액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솔라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9.1억 달러로 49% YOY 증가를 했고 컨센서스를 3.5% 상해를 한 모습입니다. 전분기에 가동을 시작한 멕시코 공장 램프업 효과로 태양광 제품 판매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6기가와트로 YOY 90%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솔라 사업 부문 매출 관련 미국 비중은 28.1%로 4%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유럽 매출 비중은 63.5%로 102%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 부분에서는 최대 매출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2분기 가이던스의 중간값으로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9.9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모습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33.5%로 6.8%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으로 컨센서스 또한 상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2.05억 달러로 YOY 135% 그리고 컨센서스를 27% 상해하는 모습으로써 경쟁사인 엠페이지에너지의 가이던스 부진과 달리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 수준이지만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신제품 등으로 제품 가격을 높이고 신공장 램프업 및 효율화로 인한 비용 개선은 마진율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달리 유럽형 매출 비중이 큰 동산은 유럽 시장에 대해서 주거용 인버터 수요와 함께 배터리 출열량 및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중으로 지속된 수요 증가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수요도 증가 및 잠재성장성도 크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태양광에너지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NEN 3.0에 대해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산은 이번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NEN 3.0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EN 3.0은 캘리포니아주의 주택용 태양광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인여 전력을 유틸리티 회사가 구매하게 되는데 기존 NEN 2.0 제도와는 달리 키로와트 시당 평균 8센트로 75%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태양광 설치에 대한 방해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동산은 컨퍼런스 콜에서 태양열 플러스 배터리 시스템 설치의 매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소유자가 배터리에 저장한 에너지를 필요시에 활용하거나 전력 가격이 가장 높은 피크 시간에 그리드에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단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동사의 배터리 판매량은 221MW로 1.6% 전분기 대비 증가를 하게 되면서 NEN 3.0 신규 전책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어 마진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YTD 기준 3% 상승하게 되면서 S&P500 대비 언더퍼포먼스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지시간 5월 8일 기준 12개월 선행 PER이 26배로서 2년 평균 39배 수준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며 현재 IRA 보조금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국의 IRA와 유럽의 리파워 이후 영향으로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용, 상업용, 그리고 유틸리티용 태양광 에너지 전환 효율에 필수적인 인버터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현재 컨센서스 하루 28.8%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82.3%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고 대표적인 종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